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센 대책이 나왔습니다. 6월 17일 대책이라고. 사실 이제 몇 번째 대책인지 헷갈려요. 21번째 대책이고요. 혹자는 작년 안 나왔기 때문에 22번째 대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봤더니 21번째 대책이 맞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날짜를 지금 3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겹치진 않았어요. 늘 다른 날짜로 하시더라고요. 헷갈릴까 봐 구분지으려고 똑같이 파리 대책이 두 번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6월 17일 날 대책이 나오고 진짜 기사가 지금 며칠 동안 대책이 나온 지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대책 관련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패러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실미도 패러디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실미도는 그렇게 지정이 된 거죠? 사실 진짜 저는 그냥 이런 걸 왜 패러디 하지? 여기 뭐가 있어서? 뭐 간첩이야? 뭐야? 이랬는데 정말 액면 그대로 실미도가 지정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심히 아마 공무원분들이 짜지긴 짜셨을 텐데 빈틈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보면은 진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만든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실미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없는데 일단 구역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걷기 때문에 기재를 받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삼성동, 첨당동, 대치동, 잠실동이 들어가는데 첨당동을 넣을 거면 압구정동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기준은 뭐예요 소장님? 없어요. gbc를 해서 반격 몇 킬로인데 반격 몇 킬로인데 이게 정확하게 거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는 첨당동도 있고 안 들어가는 첨당동이 있거든요. 차라리 압구정동까지 넣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잠실도 옆에 신천동에 있는데 같은 번영이거든요. 대치동도 솔직히 개포동이나 대치동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정말 행정동으로 딱 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이없는 그런 결과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패러디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뉴스가 나온 뒤로 대책이 나온 다음 날 소장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봤는데 보통은 이제 한 1,000분 가까이 평소 같으면 들으셨어요. 그렇죠. 1,000분이 이제 넘기가 살짝 힘들고 실시간은 물론 그 시간 안에 오시는 분들은 훨씬 많으셨지만 동시 접속은 이제 1,000분 이상 되기가 힘들었는데 그날 이제 소장님이 다음 날 아침 뉴스 유튜브에서 라이브 해 주신 날은 동시 접속자가 2,000명이 훌쩍 넘더라고요. 2,300분? 2,400분 정도 되고 총 듣는 인원은 어마어마하셨죠. 그날 아침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딱 종료를 누르게 되면은 들어왔다 나갔다 사람들이 딱 뜨거든요. 1,000,000명.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 정말 소장님 해설해 주시는 거 보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속상해하시는 게 느껴져 가지고 거의 울기 직전이시던데요. 아니요. 울기는 아니라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또 저기 소장님 또 또 화나셨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되게 망감이 교차했는데요. 제가 이제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현미 장관님이 좀 이렇게 측은해 보였어요. 그날은. 너무 신기한 게. 왜냐하면 아마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파리대책 발표했을 때 기억나세요? 굉장히 뭔가 당찬 느낌이셨는데 팔려면 파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고 도도한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문재인 정부분들 사람이 아니라 그 노무현 정부분도 아니고 김두행 대통령 때부터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런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셔갖고 그런 좀 당당함이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이번 발표할 때는 이런 얘기 한번 보겠지만 그냥 읽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읽으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 지금 너무 오래 하셨거든요. 본인도 아실 거고 빨리 다 다른 보직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계속 지금 국회의원도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국회의원이 되게 좋은 보직이거든요. 왜냐하면 파워가 제일 세요. 왜냐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기관들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뭐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김현미 장관님을 정말 지금은 이제 좋아해요. 좋아하고 측은하고 남은 임기 동안에 뭐 어떤 활동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남은 임기 동안이 아니라 다른 또 국토부 장관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셨던 발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께서 김현미 장관 역할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발표에 나오는 국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빙의를 해야 되겠군요. 챕터 챕터마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네. 저 국민이고 감사합니다.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정책에 나온 그런 기본 배경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정책들에 대한 배경을 직접 장관님께서 파악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보고하신 분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수치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보완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한국갤럽에서 17년 동안 리서치 업무를 했고 소비자 리서치를 했고 지금은 스마트튜브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 리서치 베이스이기 때문에 소비자 리서치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결과는요. 국토교통부에서 하시는 조사가 있어요. 주거실태 조사라고 제가 한국갤럽에 있을 때 한 10년 정도 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 조사한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거 갖고 제가 칼로도 몇 번 썼는데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현 상황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입니다. 최저 수준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장세에 하나의 같이 가는 쌍둥이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된다고 했는데 유입이 아니라 재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나갔느냐. 최근에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3월 달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그때 하루에 고객 예탁금이 30조에서 40조가 갔거든요. 그게 아마 주택시장에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갖고 그것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 또 폭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또 들어와서 48조가가 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거는 유동자금이었지 부동산 시장이 원래 들어오지도 않았던 돈이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유동성이 많다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유동성 자성 때문에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의 과연 현상 같은 경우는 역대 수준의 금리와 유동시장이 아니라 그냥 유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거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층들도 있겠지만 그냥 유동성 자금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객 여택금에 지금도 48조가 그냥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의 개인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물론 주택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과 주택시장과 연관성을 매칭시키시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택 수족본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의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대출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건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름은 거꾸릅니다. 그러니까 팔아도 안 팔리고요. 그다음에 살려고 하는 건 물건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주인데 대출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안 팔리고 그다음에 살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그냥 매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들은 매물이 정말 없었던 것도 있지만 비싸서 안 산 것들도 있는데 1년 동안 참다 참다가 사기 시작했다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집이 없어서 혹은 전세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이사를 하지 못하거나 집을 매수하지 못한 층들이 지금 올 상반기 때 좀 이사를 하려고 했던 왜냐하면은 애들 교육문제가 걸리면요. 보통 1년 전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아마 이제 2년 전부터 준비했던 분들은 좀 참았던 것 같고 당장 내년부터 학교를 가야 되는 층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고 이미 규제 이전에 2016년도부터는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너무 커서 갭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잘 듣고 보니까 갭 투자 비중이 72%까지 기중했다고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주택 자금 계획서만 보시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당장 전세를 끼고 사는 것들을 다 갭 투자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방치했다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계약을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미리 사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이 확실하게 확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리 사둡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강남권이나 목동이나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은 지역들 집사신 분들이 꽤 많아서 다 함부로 봤는데 99%는 다 그렇게 사뒀다고 합니다. 사자마자 바로 이사 가는 경우는 없고 원래 그 동네에 살던 분들이 이사 가는 경우는 많은데 그 동네에 살지 않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다니던 학교든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사두는 경우를 갭 투자라고 그냥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표현하게 되면요. 세상에 다 투기꾼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갭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층이라고 보는 것들이 또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갭 투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갭 투자를 위한 잡기 위한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실수하기 때문에. 갭 투자 비중이 72%인데 이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72%가 80%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사회에 문제를 두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의 30년 문 재건축 아파트가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지역 일대의 호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게 나쁜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정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낡은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게 도시 정비 차원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대 지역의 호가가 상승했다고 보기보다는 집이 적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정면으로 풀어주신 게 맞지 않을까라고 싶은 것들이고요. 지금 배경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투기시조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일단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듣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이렇게 장관님한테 빙의 돼서 하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넣어주신다는 거죠? 네. 네. 다시 빙의가 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관리 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 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12·16 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 인상, 양도세 장특 공제 등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적으로 확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정책 제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투자 수요만 있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실수요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책을 만드실 때 실제 거주할 수요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수요층들을 좀 보고 정책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진짜 피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안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임차인들도 실수요자들일 텐데 그들한테도 영향을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좋아할 지역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거 아셨어요, 혹시? 어디가 그렇죠? 지방은 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서울은요. 지금 임차 비율이 더 높아요. 살짝. 50% 정도, 반반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올라가지 않으면 집을 또 안 사기도 하는데 아무튼 서울은 조금 그런 좀 집을 바라보는 시세에 바라는 것도 다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원래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가다 올라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가 보유율이 서울보다 월등히 높아요. 70%에서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민의 7명, 8명 이상은 집값이 올라가면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오르지 않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시고 정책을 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올라주는 것들도 지방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하면 투기를 조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역민 입장에서 지역민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좋아하는 층과 싫어하는 층들이 분명히 양분이 되는데 지방은 오히려 좋아하는 자가실수지들이 많다는 것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또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이라는 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네요. 둘째, 잠심 마이스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부지 및 영양권 일대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서울시의 별도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 자료를 나왔고 읽었습니다. 결국 또 내용 똑같고요. 지금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 사업 부지, 복합 개발 사업 부지 및 영양권 일대에 대해 있는데요. 핵심은 GBC라고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현대다용차 부지 사업 짓는 것들 105층짜리 거기고 그 지하에다가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부지에서 복합 터미널도 들어가고 일자리도 들어가고 아무튼 지하 7층까지 박았고 봉은사역에서 삼성역까지 다 공사들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잠성 마이스라고 해서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들을 그렇게 복합적으로 시설로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뭐죠? 일자리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어렴풋이 계산해봐도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5만 명 이상이 일하게 될 일자리입니다. 그럼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제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입지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아마 삼성동일 텐데 삼성동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가기치가. 그런데 삼성동에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삼성동까지 출퇴근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입지들을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어디냐면은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입니다. 정확히 에어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그럼 아쿠정도도 같이 넣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청담동이랑 같은 패키지니까 그리고 오히려 청담동보다 아쿠정동에도 아파트가 더 많죠. 잠실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신천동도 다 넣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대치동. 대치동은 옆에 있는 도곡동과 개포동도 패키지란 말이죠. 거기 아파트도 많은데 거기는 또 안 넣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형식적으로 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 실질적으로 살고 싶어서 오실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입지는요. 직장 적극성도 좋고 그다음에 교통 편리성도 좋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도 크고 기반시설도 잘 돼 있고 학교도 좋고 학원가도 있고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입지들인데 여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계속 평생 살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한시적인 목적 직장을 출퇴근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목적들이 다 끝나게 되면 이사서 가셔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팔고 가셔야 되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사 갈 수가 없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질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팔질 못하고 일단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 소유자분들끼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또 이 지역에 결국은 임차인 분들도 있을 텐데 자가 실수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임차로 살던 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밀려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임차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혹시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들은 입지가 적어도 싸요. 그래서 저렴하게 전세를 1억에서 3억 많아봤자 5억, 6억 정도에 살고 계셨던 분들 다른 권역에 있는 새 아파트 전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고 있던 임차인 분들은 이 가격으로는 이 입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밀려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개포, 주공, 2단지, 3단지 살던 분들 재건축할 때 어디로 갔냐면요. 그 전세 금액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 부천으로 갔어요. 밀려났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실제 밀려난 거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가 됐는지를 분명하고요. 입지가 좋아지고 일제가 많아진 것 때문에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당연하지 이거 실세를 막는다고 해서 나중에 안 오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차라리 중산층들이 오히려 조금 더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주택자들까지 규제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실수요에 피해를 주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특히 그것도 곤따라 임차인들한테도 기회를 박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더 고려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셋째,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 위반, 실거래 허위 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가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대신 이거 좀 절차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실수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이건 전산 띄워보면 쭉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차라리 전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접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세무조사 하시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뛰면서 한 군데에서 뛸 수 없고 여러 군데에서 뛰어갖고 와갖고 만드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시간과 돈을 뺏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